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우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말했어요. 끝까지 맡아서 포도밭을 잘 가꿔주렴. 구석구석 잡초를 쑥! 똥! 냄새 걸음을 촥! 더 이상은 못해! 부들부들 욱신욱신! 딸은 지쳤어요. 그런데 저기 울타리가 우지끈 부서져 있었어요. 더 이상은 못해! 안해! 집으로 성큼성큼 철퍼덕 누웠어요. 해가 지고 밤이 되자 부서진 인탈이 사이로 강아지가 멍멍! 고양이가 야옹! 우리가 꽥꽥! 돼지가 꽥꽥! 동굴들이 포도밭에 들어왔어요. 아침이 됐으니 포도밭에 나가볼까? 엉망진창 포도밭을 보며 딸은 깜짝 놀랐어요. 응! 이게 뭐야! 엉망진창이 됐잖아! 책임을 가지 않은 딸은 두께 후회했어요. 날씨였습니다.